테살리를 제외한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반강제적 동맹을 맺은 미케네 왕 아가멤논 그는 테살리까지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는 아킬레스 그 시각 아킬레스는 젊은 여인과 함께 잠에 빠져있었죠 하지만 아킬레스는 전쟁이 없어선 안돼 그리스 최고의 전사이자 군사들의 사기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런 아킬레스를 싫어한 아가멤논 이 둘은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역시나 단번에 적군을 처리한 아킬레스 한편 그리스의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트로이와 동맹 협정을 맺게 됩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는 트로이의 두 왕자 헥토르 파리스를 극진히 대해주었죠 그러나 파리스는 사실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파리스는 헬레네와 함께 트로이로 복귀하는 군함에 같이 올라탄 것이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메넬라우스 파리스의 사랑 때문에 간신히 쌓은 트로이의 평화는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한편 메넬라우스는 그의 형 그리스의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고 평소 트로이를 곱게 보지 않던 아가멤논은 이때다 싶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스를 끌어들이려 하죠 이 때문에 아가멤논은 먼저 오디세우스를 통해 아킬레스를 설득시키려 하게 되고 결국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 어머니의 설득에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한편 트로이 그리고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는 헬레네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아데 파리스를 위해서라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로이 왕 그렇게 이들에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그리스의 수천대의 군 함선이 트로이 앞바다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아킬레스 트로이 군도 헥토르와 함께 전쟁 준비 중이었죠 아킬레스는 최정의 전사 50명과 함께 전쟁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화살을 뚫고 나아가는 아킬레스와 그 전사들 아킬레스 돌진은 그리스 군에게 엄청난 사기를 심어주었죠 그리고 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킬레스가 고즈를 점령하게 되죠 신조차 거부한 최고의 전사 아킬레스 그는 단번에 적군의 장수 텍톤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첫 전투에서 승리한 이들 하지만 전투에 의해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리고 포로로 잡힌 신전의 사제 브리스 에이스 그녀는 헥토르의 사촌이자 왕족이었죠 다음날 또다시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고 왕자 파리스가 헬레네와 트로이의 명예를 걸고 스파르타의 왕과 결투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메넬라우스는 아가멤논을 설득하고 파리스와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리스는 스파르타의 왕에게 압도되고 비겁하게 도망쳐 목숨을 구걸하는 파리스 그때 결국 아가멤논은 더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리스 군이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아킬레스도 출전하지 않았죠 결국 트로이의 승리 수많은 희생자가 있던 그리스 군은 사기가 바닥을 쳤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한가지였죠 결국 오디세우스가 나서 아킬레스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기세등등한 트로이는 그리스 군은 사기가 꺾인 틈을 타 전면적으로 돌파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아킬레스는 적군의 포로 브리스 에이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동트의 무렵 트로이 군이 헥토르와 함께 그리스 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킬레스의 등장으로 그리스 군은 다시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죽게 된 아킬레스 사실 그는 아킬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킬레스의 어린 사촌동생 페트로클루스였죠 분노한 아킬레스는 직접 전투에 나가기로 합니다 헥토르 또한 이를 예견했죠 헥토르는 아버지와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출전하게 됩니다 아킬레스의 검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아킬레스의 검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헥토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수에 성공한 아킬레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계속된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영화 트로이는 역사적 사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전쟁의 직접적 원인인 헬레네의 납치와 아가멤눈이 이를 명분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해 트로이를 침공한 건 역사적 사실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헥토르가 파리스와 결토를 벌이던 메넬라우스를 죽이는 장면부터 이 영화는 완전한 픽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 메넬라우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존하며 마침내 그의 아내 헬레네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장면에서 실제 역사를 많이 각색하였습니다 장차 몇 년에 걸친 전쟁을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추기엔 분명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감독 볼프강 페터젠이 전쟁과 사랑이라는 주제의 틀 안에서 흡입력 있게 이야기를 납축 및 연출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트로이는 신들이 완전히 배제된 인간에 대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원작 일리아드에서의 아킬레스는 본래 신들의 충구를 사력있게 받아들이는 인물로 나오지만 본 영화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무신론자에 가까웠죠 이 영화 속 아킬레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가족과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쉽게 공감할수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트로이 디렉터스 컷은 2004년 개봉판에 비해 무려 33분의 디렉터스 컷이 더해진 영화입니다 이 디렉터스 컷에는 전쟁의 광기, 전쟁의 비극, 불안과 혼란을 보여주는 주요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또 아킬레스와 그리세이스가 서로 갈망하는 장면까지 더해진 터라 2004년 개봉작보다 더 감성적인 면까지 갖춘 영화가 바로 트로이 디렉터스 컷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트로이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 이 디렉터스 컷이 더해진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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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렉터의 디테일이 어서 이 디렉터스 컷이 더해진 터라 그리고 이 디렉터스 컷이 더해진 터라 ён quel å욱두어 이 디렉터스 컷이 더해진 터라 이 디렉터스 컷이sche